카니발만의 위안 전용 튜닝그릴 장착후 모습이 끝내주는 AP그릴 고객님들이 만족감이 정말 좋네요. 다양한 컬러로 취향에 맞춰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번 차주님은 다크크롬으로 상단과 하단 그릴을 통일감있게 연출하셨어요. 순정같은 일체감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차량을 더욱 웅장하게 드레스업 할 수 있는 AP오토파츠 튜닝그릴입니다. 다크크롬, 크롬, 블랙, 화이트 4가지 컬러가 있으며 취향에 맞춰 선택하시면 됩니다. 닿지 않아도 밝은 광택 저가형 도장이 아닌 최고급 튜닝그릴로 최고의 광택과 내구성을 가집니다. 밋밋한 그릴에서 멋스러운 북미수출형 그릴로 더욱 특별하게 실물로 보면 너무 예뻐서 반하게 되는 AP튜닝그릴로 튜닝해보세요. AP 상단 그릴을 교체하셨다면 하단 그릴도 함께 AP그릴로 교체해보세요. AP그릴과 AP 하단 그릴은 세트가 진리죠. AP 제품은 전체적으로 깔끔하며 정말 멋지죠. 하단 그릴 구매와 장착 전 사각형 센서판 모양을 꼭 확인해주세요. 그릴뿐만 아니라 다양한 카니발 K-A4 차량용품을 보유 중이며 즉시 장착 가능합니다. 대원지 프렌드 주차장에는 AP 오토파츠 그릴과 AP 하단 그릴이 장착된 샘플 차량이 주차되어 있으니 실제로 보시고 선택하세요. 외곽순환도로 고향 IC 출구에서 1km 근방에 위치해 있습니다.